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양봉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024년 1월 13일이구요. 벌을 깨우기 위해 준비하는 중입니다. 고체 사료가 보이고 봉투 속에는 요즘 전세계 양봉가를 괴롭히는 은혜를 잡기 위한 비밀불과 스트랩제인 만프골드가 있습니다. 이날은 비밀불 힐링 처리만 해주었고 만프골드는 벌 깨우고 2차 내검할 때 사용해주었습니다. 저 뒤쪽에는 화분떡이 준비되어 있어요. 화분떡은 꿀벌 애벌레들의 먹이이자 꿀벌이 로요젤리를 만드는 원료가 되어주는 중요한 먹이입니다. 주로 화분, 맥주, 휴모, 대두단백, 설탕을 사용해 만들어집니다. 그 옆에는 벌통을 덮어줄 계포와 벌통 안에 넣어줄 스티로폼 보온판이 있습니다. 벌을 깨운다고 해서 아침에 늦잠자던 저를 흔들어 깨우시던 부모님처럼 벌을 깨우는 건 아니고 봄이 다가오니 벌들에게 산란과 육아를 시작하자라는 신호를 주는 느낌입니다. 산란과 육아를 위해서 꿀벌 육아의 3대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벌을 깨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빠의 말을 들어보면 양봉을 시작하신 초창기에 제가 있는 전남 지역은 설이 지나야 벌을 깨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난화 때문인지 갈수록 깨우는 날짜가 빨라져 1월 13일에 깨우고 있습니다. 벌통 내부에 전기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가오장치를 설치한 양봉 농가는 12월에 이미 깨웠다고 합니다. 벌을 일찍 깨우는 이유는 온난화로 인해 2월 초에 깨우면 따뜻한 날의 활동을 일찍 시작하여 먹을 게 없어 아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산란을 해버리면 육아를 위해서라도 화분, 먹이, 물 등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벌을 깨우며 응해를 방지해야 하는데 봉충이 생겨버리면 초기에 응해를 잡지 못해 응해방제가 힘들어집니다. 봄벌을 깨우면서 체크할 사항은 1. 여왕벌 잘 있는지 2. 습기가 찼는지 3. 겨울 내 죽은 벌이 얼마나 되는지 4. 남은 먹이는 얼마나 있는지 등이 있습니다. 보격적으로 벌을 깨워보겠습니다. 우선 벌통일을 다 드러내고 훈연을 해줍니다. 훈연을 하는 이유는 연기를 싫어하는 벌들이 벌통 아래로 들어가 내검이 씌워지고 훈연을 하지 않으면 공격성이 늘어 벌들이 사나워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응해방제를 위해 비냄볼 흘림 처리를 해줍니다. 봄벌을 깨울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소비를 압축하는 건데요. 벌집일 사이즈를 줄여 밀도를 높이면 육아에 필요한 동태 온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게 오늘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벌통은 소비 두 장으로 압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분 떡을 붙여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비닐을 위에 덮어줍니다. 고체 사료도 옆에 놓아줍니다. 고체 사료는 올해 처음 쓰는 건데요. 자극 사양을 대신해서 벌의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 넣어주었습니다. 스티로폼 보험판도 넣었습니다. 고체 사료에 이점이 있다면 사양을 했을 때 일벌들이 설탕물을 먹고 소비에 뱉어 사양 꿀을 저장하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아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프로폴리스 망을 덮고 그 위로 착착 면포와 개포 그리고 개포가 비해졌지 않게 비닐을 덮어주면 벌 한 통 깨우기가 끝이 납니다. 보통은 벌을 깨울 때 프로폴리스 망을 제거하는데 벌들이 산란 전 소방을 청소할 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는 벌을 깨우면서 더 추운 겨울이 지났는데 왜 개포와 보험판을 더 넣는지 이유가 궁금했는데요. 이유는 산란과 육아 때문이었습니다. 꿀벌은 정태 온도로 겨울을 지냅니다. 개포와 보험판이 없어도 벌은 봉구를 형성해서 정태 온도를 충분히 유지합니다. 그러나 산란을 위해서는 동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벌을 깨워 봉구를 깬 후에는 동태 온도 유지를 위해 보온에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이렇게 보온에 신경 써주면 벌은 동태 온도 유지에 힘을 아낄 수 있고 아낀 에너지를 육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온 육아로 발생하는 일벌의 수면 감소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수기를 설치해 수분을 공급해줬습니다. 벌은 물을 이용해서 화분 떡이나 저장된 진한 꿀을 섞거나 희석해서 섭취하고 육아에 사용하기 때문에 꼭 챙겨줘야 하며 외부의 공동 급수를 하면 병이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벌통별로 급수기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이건 스트립제에 죽어있던 응애입니다. 여왕벌 등의 잠찍는 영상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왕벌을 찾기 쉬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